여기는 추석날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 9월 16일에서 18일까지 한다는 서울광장에 왔습니다. 조금 후 5시부터 공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많은 추석날인데 많은 인파들이 나왔어요. 저기 토끼 있는데로 한번 가볼까요? 사진을 찍으려고 토끼를 향해 서울거리예술축제 인증샷들을 찍고 있습니다. 서울거리예술축제 어디서 왔어요? 서울거리예술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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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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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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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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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